우왕 난 느낌 더 밀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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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질문에 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곡 버터를 처음 듣고 든 느낌을 이모티콘 표정으로 표현한다면 아 아 표정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표정을 하고 딱 지금 카메라 보고 딱 오 오 아주 달콤하고 느끼하게 에 표현을 해주셨어요 슈가씨 한 번 보여주시죠 얹어보겠다 정국씨 네 무슨 혹시 가구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버터에 사랑을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랑 사랑이 얼마나 담긴 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정신 네 자 저쪽에 저쪽 팀의 말을 응용해서 이게 빨간색이 아미 여러분들이 그쵸 그 중심에 네 하트 버터가 있습니다 하트 버터 하트 버터 그거 혹시 옛날 그 정 혹시 그 만들었던 그 뭐냐 고구마 칸 그것처럼 이렇게 뒤집으면 거 안 떨어집니까 도전 으 아 떨어질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하지 말자 카메라 쪽으로 해주세요 예 자 정국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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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몸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아까 방금 지민이 형의 동작을 응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꾸 응용하세요 왜 귀 막고 있을때는 안하고 그냥 다들 잘 만들었어요 좋은 MC에요 그동안 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찐입니다 역시 다르네 안녕하세요 버터에요 안녕하세요 정국입니다 제가 진짜 이게 제가 옛날에는 진짜 팔 보여주는 게 너무 그랬어요 제가 팔이 얇아서 지금 급작스럽게 하기를 해봐봐요 그나저나 아까부터 여기에 있던 이건 뭐죠? 아 이거요? 와 진짜 너무 자연스럽다 너무 스무스 라잇 버러네 진짜 아 이거죠 이거 주세요 자 다시 잠시만요 진가진가진가 쭉 빠지는데? 저 그대로 둬야 돼요 본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의 파트 따라해보기 이거 뭐냐? 잘 마 와 진짜 대박이다 락스타 락스타 락스타요? 락스타가 어딨어? 락스타요? 락스타에 나와요 영어가 서라 남의 걸 모르겠어 다시 끝까지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벌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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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애들 거를 랩한 줄 분명히 모르겠어 수호사이트 수호사이트 락스타 가까이 와서 완벽했어 좋아요 이렇게 좁을 수가 없지 아니 아니 다시 해야 된대요 가까이 와서 해야 된대 가까이 와서 할게요 나 가세요 빨리 보여줘요 형 우리 안 보여요 형 우리 안 보니까 형 마음대로 보여줘요 형 T를 보여요 이거? 보여줘요 너네 그걸로 다 보고 있잖아 이제 봐야지 자 볼 계획은 없었지만 아무튼 이제 보겠습니다 자 대답하고 뭐라는지 듣질 않았다니까요 다 할게요 다 할게요 10도 세달라고? 5, 6, 7, 8, 10 Get it, let it roll 10 9, 8, 7, 6 5, 4, 4 이 방송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 진짜 요즘에 엔딩을 저렇게 해 음악방도 아 설마 안 간지 진짜요? 10초씩이나 해요? 10초씩이나 한다고? 아니 나는 다른 선배님과 무대 봤는데 이렇게 엔딩샷 잡히니까 이렇게 도망가시던데? 엔딩 요정이 언제 언제 쳤죠? 자 오른쪽 옆에 있는 멤버에게 칭찬 한마디 아 이왕은 아닌데? 뭐 등 떠밀려서 했어요? 열심히 우리가 우리가 컴백한 김에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진짜 심장 폭격 심장 폭격 네 자 눈물 나와 어 저희 버터 이번에 준비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 네 하트 겁나 누르고 게임하세요 아니야 하트 누르고 있어요 네 아 아